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톱목기사 실기를 강의하고 있는 박용목입니다. 실기 OT 시간인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실기 준비를 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배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문제는 24문제에서 2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24문제에서 26문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 시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량산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물량산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 품질 표현합니다. 물량산출은 8점짜리 배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18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고요. 18%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정은 8점에서 12점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형태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공이 70에서 70 우리가 한 4% 정도가 출제가 되죠. 문항수가 대부분 시공이 많죠. 물량이 한 문제. 공정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물량산출에서 한 문제지만 세 가지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네 가지 구하라고 할 때도 있죠. 콘크리트량을 구하라, 거푸심양을 구하라, 터파기량을 구하라, 철근량을 구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산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물량산출을 하면서 제가 다 OT를 할 거고 시공도 마찬가지로 OT를 시공함을 할 때 우리가 할 겁니다. 이렇게 배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 이 중에 마찬가지로 얘도 60점을 맞으면 합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절대 주의를 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관식입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태가 왜 여러분한테 제가 첫 번째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필기시험할 때는 객관식이었다는 거지. 그 객관식이랑 주관식하고는 어문이 다르잖아요. 객관식은 1, 2, 3, 4에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주관식은 백지야 그냥. 백지 없어 그냥. 문제에 딱 써놓고 여러분한테 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명에 대한 답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층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면에 대한 보호공도 있고 발파에서도 나오는 예를 들어 벤치컷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얘에 대한 형태가 우리는 벤치컷입니다. 즉 층딱의 형태입니다. 계단식 시공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계단 형태로 우리가 흙을 파주는 거죠. 그래서 사면을 보호해준다든지 발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조금씩 발파를 해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벤치컷이라고 하는데 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답을 써. 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답을 썼어. 그럼 벤치컷입니다. 라고 썼어. 그런데 만약에 스펠링이 틀리잖아요. 여기다 뭐 E를 썼다든지 아니면 얘를 A라고 썼다든지 뭐 이런 뭐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영어를 써야 되는 답에다가 스펠링이 틀리잖아요. 무조건 오답이에요. 무조건 오답이야. 그런데 얘를 벤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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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답이 돼. 어떤 것을 내요?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름 가려요. 채점자랑 수험생하고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령어로 써야 된다. 뭐 롤러 종류. 롤러 종류 뭐 할 때 10스푼 롤러. 텀프 롤러. 이런 거 쓸 때 그냥 발음대로 쓰면 돼. 독일어를 배우셨다면 독일어 발음해도 돼. 너무 심한가? 하여튼 영령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영어를 절대로 쓰지 말아라 이거야. 그런데 뭐 특수고프집에 대한 종류를 쓰시오 하면 뭐 FCM 공법이나 ILM 공법이나 MSS 공법 이렇게 써야 되는 공법들이 있어. 이런 건 영어로 써. 이런 건 영어로 써야지. 그런데 내가 어떤 단어들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답은 절대 영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로 쓰세요. 한국말로 쓰셔야 혹시나 스펠링 틀린 거에 대한 점수가 안 날아가요. 실기는요. 1, 2점의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야. 절대 영어에 대해서는 스펠링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시험 볼 때 귀신이 붙어. 이렇게 말하면 유상하지만 그렇다고 난 종교는 무교예요. 종교적으로 치고 들어오지 마. 시험 볼 때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게 저도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 실기 시험 볼 때 8점짜리가 날아갔다니까요. 제가 뭐 하나 실수? 면적을 면적을 계산하는 게 있어. 그 면적을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는 삼각형이라고 했어. 근데 풀이 과정에서 뭐냐면 삼각형 형태로 측량해서 우리가 토공 계산하는 거 삼각형, 삼각형 공법 있잖아요. 그걸 삼각형 공법으로 해가지고 시그마 H1부터 시그마 H8까지 해가지고 막 그거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구했어. 구해서 이제 토공형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트럭 대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8점짜리가 되는 건데 토공형을 계산해 보니까 나는 만이야. 만. 만세제곱미터. 그래서 트럭 대수가 얼마다 이렇게 다 본 거지. 그래서 시험 끝나고 딱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담배를 폈으니까 요새는 학교에서 담배를 못 피지만 담배를 다 피우는데 여유스럽게 난 다 봤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나오는데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어떻게 했냐고 어 5천이잖아. 아 소르죠.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가. 그러면서 또 이제 현관 교문 앞에서 커피 팔잖아요. 여유롭게 이제 커피 한 잔 딱 사 먹고 있는데 애들이 또 투모카이들이 지나가면서 야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5천이잖아. 난 만이니까. 아 저놈 멍청한 놈. 욕하지. 난 확실하게 풀었으니까. 버스 탔어. 버스 타고 가고 오는데 또 뒷좌석에서 얘기하는데 투모건 거야. 어 근데 애들이 야 그거 어떻게 했냐고 5천이잖아. 세 번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 막 털이 쫙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문제 복귀가 쫙 돼요. 문제 복귀가 쫙 되면서 어떻게 돼. 가만히 살고 보니까 삼각형을 안 했네. 내가 2분의 AB잖아. AB를 2분의 AB를 안 해준 거야. AB로 한 거지. 그러니까 난 만이 된 거야. 통한이 됩니다. 막 그 발표할 때까지의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미칩니다. 1, 2, 3, 4에 만약에 답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실수 안 했겠지. 근데 이건 주관식이야. 내가 푼 게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아차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맹점은 맹점은 내가 푼 거가 다 답이 돼 버리는 거니까 복귀가 안 된다는 거지. 끝나고 나서 복귀가 돼. 한 번 아차해서 떨어지면요. 또 석 달 기다려야 돼. 넉 달. 석 달, 넉 달 기다려야 되니까 하여튼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식에 대한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명사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막 아까 내가 벤치컷을 예를 들었어. 벤치컷이 답인데 기억이 안 나. 아, 층딱이. 아, 기억이 안 나. 그럼 막 책의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고 그림이 어디 있는 것까지도 기억이 나. 근데 명사가 기억이 안 나. 미쳐버리는 거야. 막 볼펜이 뱅글뱅글 돌아. 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벤치컷 딱 떠올리시면 되는데 안 나. 그러면 미치는 거야. 글짓기 하는 것밖에 없어. 내용은 기억나니까 계단식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 그럼 맞았다고 할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명사를 딱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명사를 정확하게 암기하셔라. 그래서 뭐 저도 강의하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알려주잖아. 전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막 이런 전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포기하기야. 아니면 전생에 뭐 치프가 되려면 되려면 앞선 폐치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써. 얘 두 줄이면 연약지방 끝났어. 사슬지방 전기방식법 전기충격법 바이브로플로스테이션공법 다짐과진공법 다짐 말투공법 폭파공법 야기주의공법 앞자 떼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떠오르니까. 이게 전통 오잖아요. 연약지방에서 전기방식법 센스기 말투공법 치환공법 프리로딩공법 앞선 폰공법 샌드드레잉공법 페이퍼드레잉공법 치마공법 이렇게 앞자 딱딱딱딱딱딱 떼가지고 촥 붙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명사만 봐서 탁 나오는 순간 전기충격방식 전기를 빵빵치게 떼는 거잖아. 바이브로플로테이션 징후들겠다는 거야. 다짐 말투공법 노래를 연약하니까 타지겠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름만 봐서 딱딱딱딱 기어놔도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수월해져.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사들이 다 기억이 나야 돼. 그러려면 뭐 보배가 분필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내가 붙이잖아요. 그런 걸 왜 갖다 붙이겠어. 기억이 나라고. 앞자 떼가지고 공부하는 방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 중앙식이라고 하는 맹점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다 수험생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3시간입니다. 3시간이라는 말은 제가 왜 강조하냐. 시험을 안배를 잘해 하셔야 돼요. 뭐 방식이 어떻게 되든 하는데 시험 문제 받으시면서 수험자 유의사항 쫙 읽어보셔야 돼. 거기에 다 써있는 데 있어. 뭐 계산 방식에서 나오면 반올림은 어떻게 하라. 다 표현되어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하고 빨리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바라고 글씨, 그림 등은 깨끗하게 작성한다. 우리가 공정 같은 것도 그렇고요. 물량산수도 그렇고요. 계산 문제들 생각해보시면 막 공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공간이. 문제가 쫙 나와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깨끗하게 중간과정, 중간과정, 중간과정 풀고 마지막 답입니다. 그래서 두 줄 딱 표시하시면 좋죠. 두 줄로. 최종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막 이렇게 쫙쫙 쓰다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로 와서 여기서 또 쓰고 다시 화살표 표시해서 여기로 답입니다. 따라하는 가지만 사람이 열받잖아. 그러니까 보기 좋게 깔끔하게 딱딱 표시하라는 거야. 공정도 그림 다시 샤프로 싹 그려놓고 볼펜으로 그릴 때는 좀 자 되고 딱딱 이쁘게 딱 표시해놓고 그리고 뭐 다 풀어냈어. 정말 잘했습니다. 뭐 이모티콘 해가지고 땀 삐질삐질 하트 뿅뿅 뭐 교수님 사랑해요. 다 이건 그냥 다 날라가버려요. 왜 그러냐. 채점관하고 뭔가 표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다 오답 처리돼 버려. 절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식 수학기요 시그마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수학기요 외에 다른 표시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여학생들 뭐 하트 표시 빵빵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다 틀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딱딱딱 해줘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실기에서도 계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얘하고도 같이 맞물려. 주관식이라는 거하고 얘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에 얘기를 해보면 우린 객관식에서 문제 풀었었잖아. 필기 때. 그래서 뭐 표현을 해가지고 100이다. 딱 풀어냈어. 근데 1번 2번 3번 4번에 100이 없어. 1 4 뭐 8 1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이야. 왜? 단위가 센티로 구한 거고 얘는 밑으로 구한 거니까 1인 걸 딱 찾아낼 수 있죠. 금방. 단위 문제 풀어보면서 아아 내가 센티로 구했구나. 어 1번이구나. 어 1미터구나. 라고 딱 체크한단 말이야. 그런데 주관식이잖아요. 계산 문제를 풀 때 뭐 단위에 대한 거를 맞추면 되긴 해요. 내가 표시한 걸로 다 인정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어떻게 답을 뭐라고 썼어. 100이라고 썼지? 뭐야 이게. 센티미터라고 딱 써야 되는데 우리가 100이라고만 풀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뭐 했어? 단위를 안 썼어. 단위를 안 썼어. 얘는 당연히 미터라고 돼 있을 거고. 단위를 안 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풀어놨어도 몇 점 맞아? 0점 맞아. 0점 맞아.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특히 주의해라 하는 거 주관식하고 연결돼서 말할 때 단위를 꼭 쓰던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필기 때도 그랬어야 돼요. 단위를 꼭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톰 퍼 미터 제곱 톰 퍼 미터 삼성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끝까지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필기할 때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 숫자의 답을 맞추는 것에만 급급했단 말이야. 실기 때는 단위 안 쓰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소수점 처리 아까 수험자 유의사항 보라고 그랬죠?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풀이를 하시고 셋째 자리에서 발 올림하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째 자리로 맞춰주면 돼. 그런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조건상 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는 거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넷째 자리에서 반 올림해서 셋째 자리로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면 돼. 그런데 9마리 없을 땐 아까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던 단위를 따라가주면 돼요. 그런 형태로 그럼 두 자리까지 살아나면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해 주면 되죠. 그런데 이 반 올림을 제가 왜 끄내느냐 중간중간마다 다 하지 마시고요. 다 계산을 끝내놓고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 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자리로 딱 맞춰서 끝내면 돼. 정확한 답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수점 처리 잘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반 올림 처리. 참 대학생들한테 반 올림 같은 것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 올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 4, 4, 5, 2이야.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야. 0.5다 그러면 1이야. 0.4다 그러면 0이야. 그렇잖아. 5보다 크면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계산 문제에서 사람 쓰고 하라. 사람 쓰고 하라. 사람 쓰고 하라. 사람 쓰고. 그럼 답이 뭐라고 나왔어. 사람 쓰고 하라고 하는데 8.2명이야. 오케이. 잘 구했네. 8.2명. 딱 쓰면 어떡할 거야.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야. 왜? 8.2명이니까 9명 가야 되는데 9명이 아니라 8.2명이잖아. 이만큼 잘라가지고 0.2명 던져 못했다는 소리야. 그럼 8로 막 가가지고 이래? 무슨 공포영화 찍어? 어떻게 돼? 9명이야. 9명. 9명. 절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니까. 기계가 8.2대다. 그럼 빼곡 8.2대인데 빼곡 8.2대 가야 돼. 0.2대 뭐. 바가지 하나 던져 못했다는 거야? 그럼 바가지가 혼자 막 작업한다는 거야.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럼 또 다 이렇게 올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최종 답에서는 올리는 거야. 중간 과정식에서는 올리지는 않아. 여러분 실기를 저한테 들으시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책에는 그런 게 써있지는 않거든. 나 해보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경험은 없어. 문제는 왜 나이가 풍구하고 안 맞아? 미쳐버리는 거지. 그런 걸 하나하나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절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 절사라 절사라는 게 있잖아. 버리는 게 있어. 손수짜리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천공수 천공수로 했어. 그럼 답이 얼마야? 5.9990이야. 손수 둘째짜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어? 반올림을 해야 되네? 막 고민할 거야. 5.990 아 막 고민해. 고민해. 답은 뭐야? 5공이야. 5공 5공 황당하잖아. 5.9990인데 5공이야. 왜? 반올림이 나왔을 땐 천공수짜리는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천공수는 다 절사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설계 설계에 대한 얘기가 갔을 때 설계를 우리가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계도 다 버림이야. 왜 버려야 돼? 설계는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허용력 설계 WSD가 아니라 USD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가잖아. 예를 들어 작은 숫자로 막 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게 뭐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 설계는 어떻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다 절사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신발끈 찾는 거야. 돌팬 탁 터뜨려 놓고 다 풀었어. 답이 안 나와. 틀려. 그러지마. 욕하는 거지.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혼내자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캐치하면서 박용복이가 가르쳐줄 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보통 제가 하라는 대로 문제 풀면 문제가 없어요. 이해도 되고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 풀면 대단한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외워버립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건설기계 종류 많은데 시간당 작업량 외워요. 외워. 그거를. 놀랍습니다. 그걸 외워버린다는 게. 안 됩니다. 외워봤자요. 며칠 갑니까? 3, 4일 가면 끝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시험장까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시면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분 점수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습니다.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3개 쓰시오 4개 쓰시오 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 둘 3개 썼어. 하나 못 썼어. 그러면 그냥 비우어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뭐라도 하나 치웠자. 경제적이 경제적 시공이다. 시간 단축이다. 공법이 편하다. 공사가 용이하다. 일반적인 거 써봐야 답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 뭐라도 비우는 거 내기가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채워 넣는단 말이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 뭐 한 가지 쓰고 콤마 또 한 가지 썼어. 그러면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왜 4가지 쓰시오 했는데 콤마 찍었다는 소리는 두 개를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야. 무조건 1, 2, 3, 4에 하나씩만 쓰면 되는 거야. 하나씩만. 책에서는 콤마 찍고 또 있고 콤마 찍고 또 있잖아.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야. 하나에 하나씩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답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요령 있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막 다 써야 된다라고 해서 8가지, 10가지 다 외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시는 방법들을 수험하면서 시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에 대한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부분 점수가 무조건 다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격률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또 부분 점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4개를 써라 했는데 하나를 못 썼어. 그러면 아, 그러면 3점이네. 라고 여러분들 점수를 채점하지 마시고 날려버려. 날려버려. 틀렸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채점을 해봐. 왜 그러냐. 실기시험 끝나죠. 물어봅니다. 수험생들한테. 몇 점 맞은 것 같아요. 75점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 기다려봐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그럼 발표 나요. 점수 나왔어. 몇 점 나왔냐. 그러면 한숨 쉬어. 40점이요. 그럼 뭐가 실수했을까요? 아니, 자기는 75점이래. 그런데 난 40점이야. 괴리가 35점 나온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부분 다 맞았다고 표시하는 거고 계산 문제에서 뭐 하나 한 거야? 단위 안 쓸 거야. 100%입니다. 100%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자신입니까? 제가 20년 동안 수업했다니까요. 그럼 20년 동안 수업하면서 뭐 했겠어요? 모의고사도 많이 보잖아요. 모의고사도 많이 봐. 그럼 모의고사 보면 어떻게 돼? 아, 채점하잖아요. 열의 3, 4명은 단위를 안 써요. 단위를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다 부르지. 불러서 어떻게 해야 돼? 폭풍에 엑스칼리버가 막 돌아다니면서 때리는 거야. 아, 그렇다고 획초리로 때리는 건 아니고 안마봉. 때리면 딱딱딱 소리 나는데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때려줬지. 공부 정신 차례라고. 이것 보라고 막. 단위 안 쓰지 않았냐고. 그럼 왜 그래? 아차, 제가 단위 왜 안 썼죠? 그냥 속으로 그러지. 엄마, 네가 쓴 걸 내가 어떻게 알아봐. 이렇게 막 욕이 나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단위를 안 쓰면 야, 이거 8점짜리야. 이거 8점짜리. 8점짜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단위 하나 안 쓴 거로 인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막 열불이 나는 거지. 왜 열불이 나? 그 사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 얘는 또 3개월 동안 또 가고 공부해야 돼. 그 고통을 아니까. 한 번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자꾸 제가 쓴 소리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수업하다 보면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막 강조하잖아요. 내가 화낼 건 아니거든요. 난 토목기사 있어요. 토목기사 있는데 내가 막 소리칠 일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나도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고득점을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65점 정도 탁 맞춰주면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말처럼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실기시험이 어렵다는 건 제가 무조건 그냥 인정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락에서 준비한 강좌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긴 안다 싶어서 안 듣죠. 거기 자신 없어요. 꼭 준비해. 제가 다 촬영해 놓은 거를 빠짐없이 공부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